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의해서 비증식성 유방병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비증식성 유방병변에는 뭐가 있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표적인 게 무록, 낭종이죠. 그리고 섬유낭종성 변화, 아포크린 화생, 지방괴사, 그리고 모유낭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유관증식증, 심하지 않은 유관증식증이 비증식성 병변에 들어갑니다. 모르셨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비증식성 병변은 늘어나지 않아요. 증식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록 같은 경우는 사실 혹이 아니라 물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일단 무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무록은 맨질맨질한 주머니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낭종성 변화라는 거는 섬유조직이 무록처럼 변했다. 그냥 변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초음파 보면 혹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검사에 보면 섬유낭종성 변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혹도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비증식성 병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로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없으시면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무록이든 섬유낭종성 변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모유낭 같은 경우 이제 모유수유를 하고 나서 그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끔씩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크다. 그러면 좀 뽑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그냥 초음파 보면서 정확하게 그 주머니에다 찔러갖고 쭉 뽑으면 돼요. 금방 아주 쉽습니다. 지방괴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이식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부딪혔을 때 이 지방조직이 조금 녹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염증 반응이 같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소염제를 좀 먹으면서 지켜보면은 괜찮아지는 문제고 이렇게 비증식성 병변은 굉장히 치료도 필요 없고 대부분은 별거 아니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하지 않은 유관증식증도 비증식성 병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관증식증이 뭐냐? 자 유관이라는 우리가 모유를 만들어서 모유가 적국지까지 이동하는 그 관을 우리가 유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거는 쪼로로로로로 한 줄의 세포로 이루어진 파이프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조금 증식을 하는 거예요. 유관증식증인데 증식하지 않는 병변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심하지 않은 유관증식증은 두 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줄이 아니라 그냥 한 두 줄 정도로 되는 그런 거고 그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비증식성 병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증식증이 있어요. 근데 중등도 또는 심한 유관증식증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일드하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아니면 아무 단어도 없다 이런 식인 거는 이거는 제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이들 유관증식증이 나오면 이거는 증식성 병변이고 이거는 꼭 암모토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증식해서 자랄 수도 있고 나중에 유방암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모토물 권유를 종종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세상에 100%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유관증식증만 단순하게 있다. 그런데 마모토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유관은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초음파에서 보였던 돈은 딱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했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유관에서 뭔가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관증식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 암으로 갈 수도 있대요? 막 이러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마모토물을 꼭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 모든 유관증식증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제 초음파 소견상 보이는 혹의 모양과 또 정확한 유관증식증만 있는지 얘 말고 다른 것들도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모양도 괜찮고 근데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정말 이 유관증식증 말고는 다른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식성 병변 우리가 진짜 말하는 호기죠. 종양이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